뱍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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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샤이크에 뱍토어가죠 상대 방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 선택이 맞을지는 조금 더 나아야 되는데요 이거 맞으면 훈단이 될 것 같아요 쥐한만 버티면 되고 마오카이가 원래 끈적끈적한 챔피언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끈적끈적 버티고 있어요 어 잠깐만요 네 쌍독이 하나 밀리고 두개째 코백하싱 이거 올 수 있나요 코백하싱 일단 하나 밀렸습니다 백서스! 백서스! 야 이거 하나에요! 밀었는데요! 백서스! 빠질 때도 굉장히 편하군요 오 지금 잘 물었어요 니스키 결국 살아갑니다 어메이징이 죽죠 그리고 아칼리 알리스타가 들어와서 한 명 잡았고 업세까지 와서 니스키 잡고 니스턱이 더 마무리하나요? 오도왕냐 섭스 옆으로! 옆으로! 옆에서 옆에서! 어 잠깐만 스플라이스! 아니 이거 오른이 뭔데 스플라이스 점내리죠 아우 안되네요 어 근데 설마 알고도 당하나요? 와아아아 답 질교한 이제 굴먹으면서 도망가면 어 근데 생각보다 포지션이 너무 좋아서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오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멸 쐬겠는데요 아아아아 1레벨이잖아요 이거 다이브 노릴만하죠 노릴만하죠 어 이거 야난 입장에서 너무 짜증나는데요 야난? 와 미니언이 막아서 살았어요 근데 퍽쥑이 2레비거든요 도움 안될텐데요 와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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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런 강의 나오나요 아 근데 드레이븐이 너무 세요 잠깐만요 너무 쎈거 같은데요 드레이븐 너무 쎈거 같은데요 맥슬로우도 왔어요 고삐 와니드 또 죽습니다 그럼 더 벌어진다는거잖아요 근데 한번 더 밀추고 오 잠깐만요 야쿠스 또 죽었어요 경기 터졌습니다 한 번 더 가나요? 그리고 한 번 더 옵니다 순간이 더 좋아요 한스 남아라도 한스 남아라도 잡긴 잡았습니다 하지만 와디드도 잡기고요 한스 남아봐야죠 한스 남아 떴어요 와! 예술적인 한 달 만드는 와 대단합니다 예 방금 떴었죠 한스 남아가 너무 공격적인 폴리에 잡다가 다 죽었어요 무색해지죠 아니 와디드 평타 한스 남아! 네 잠깐만요 말자고 잡았어요 주투 야 이거 난리 났는데요 지금 공간에 들어가서 이거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몰라요 이제 그냥 경기 모릅니다 위스피치 여태까지 리드한거 아무 의미없어요 이제 몰라요 자 손에 하하하하 네 네 네 예 예 네 예 예